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안 그래도 난리 난 상황에 대통령실이 또 사고쳤습니다. 이번엔 행정관이 문제를 일으킨 건데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간담회 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 종북주사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여한 복수의 제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사나 국민통합비서실 모 행정관의 문제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러면서 퍼주기 했을 거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아장나고 있는데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행정관 본인도 해당 발언 유무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하고요. 저 사람은 자유한국당 시절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지난 총선에도 출마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는 다르게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행정관 이름 당장 밝혀라. 무정부 시대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날뛰고 있냐.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 정부는 진짜 큰일이다. 놀고 자빠졌다. 입증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자기들끼리 찌라시로 돌리고 유튜브 방에서 허위 선동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한테 카카오 처벌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알고보니 국힘 당직자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후보인 국힘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국힘 부산광역시당 개인택시특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개인택시기사인 것처럼 참석을 해서 이건 민생쇼버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에 당사자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이가 없다. 쪼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교대생들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하며 총선 공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못 바꾸면 또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교사 5대의 요구안이 있는데 지극히 합당한 내용입니다. 교사들을 폭언폭력에서 보호해달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교사 정원을 확대해달라. 교육대학 구조조정 방지법을 제정해달라. 등록금 인상 시도를 중단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과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런 나중에 김대기 씨는 MZ세대를 위해서 빚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정작 국민들의 요구는 못 들은 척하는 겁니까? 윤재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예산 감액 예고에 문재인 정부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요. 지금 업추비, 업무 경비 깎겠다는 건 손발을 묶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들이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건 괜찮은 겁니까? 이러니 민주당에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면 국민들을 저렇게 졸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권력기관부터 졸라매라. 이게 도리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틀린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휘발 탈용이나 하고 이러니 장난하냐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김진표 의장도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바이오, AI, ICT 분야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이재명 대표는 민생 경제를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민생 현장 행보도 예고했는데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슈 메이킹에서 정부 여당에 밀리는 건 당연한데 민주당도 마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분히 대응해 가겠단 거고요. 이런 바쁜 와중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가셔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국힘에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같은 당 유정복 시장도 찬물을 끼얹은 거고요. 이에 국힘 내부에서는 유정복 씨의 반대에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조경태 씨도 유정복 씨를 향해 편협한 사고를 버려라.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메가서울 타령하는 거야말로 지역이기주의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 조롱도 인종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 제대로 키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채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고요. 언론 자유의 탄압에 어떻게든 맞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일각에선 조흥천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갑에 출마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응원하고요. 이유를 어떻게 되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